어 뭐야 누구야 바람 인가 누구야 나와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지금 나오면 다 용서한다 나 태권도 3단이야 이야 뭐야 앵두 오비키 야 엄청 오랜만이다 근데 우리 집 어떻게 들어왔어 어? 열려 있던데 어 문이 또 열려 있어 얼마 전에 밖에서 니네 아줌마 만났었어 우리 엄마를? 나도 들은 것 같아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던데 근데 진짜 열려있더라고 맞아 우리 집 문이 자주 열려있어 근데 누가 열려 놓는 거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무튼 반갑다 여러분 여기는 제 친구 앵도예요 앵도야 인사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앵도예요 디키 친구예요 앵도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재밌는 거 할까? 재밌는 거? 뭔데? 짜잔! 인간 과자 뽑기 인간 과자 뽑기? 어! 과자도 뽑고 장난감도 뽑고 하는 거야 귀여워 미키 우와! 이걸로 방향키 하는 거야? 어! 맞아! 이걸로 방향키 하는 거야 왼쪽! 왼쪽! 한 명은 눈을 가리고 왼쪽! 왼쪽! 나머지 한 명은 방향키를 조정하고 왼쪽! 뽑는 거지! 오! 그렇구나! 재밌겠다! 어! 재밌겠지?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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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가 먼저 뽑을게 앵도 너가 방향을 조절해 근데 여기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이게 다 뭐야? 어! 이거는 젤리고 젤리다! 맛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뽀로로 롤리파 초콜릿 오! 그 다음에 이런 장난감도 있어 알파카야 귀엽지? 그 다음에 이런 장난감은 이렇게 거미줄처럼 빠진다니까 자 너무 재밌고 키노 초콜릿 M&M 초콜릿 예나 과자 라면 키노 조이 아리랑 너프젤리도 있고 크림치즈 츄러스도 있지 우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준비 시작! 간다! 어! 시작!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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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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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안돼! 아니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왼쪽 Journal 와 젤리다! 잘 안돼! 오케이 맛있겠다 포드글리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나도 자 한다 잘 뽑아 화이팅 푸드 régis 초비 처럼 휘장 рий 휘장 휘 idée 휘 tramp 휘장 획을 휘장 휘장 푹 그렇게 하면 왼쪽 왼쪽 instead 그리고 아래, 아래 가만히 가만히 아래 위세로 위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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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x8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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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렌지 에어 생크림이지 속았어 오윗 observ하... 오윗Fun 기끼 기끼 오윗 experience Community bon me 오늘은 장난치기 대 성공 저 랜던박스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랜덤박스 너무 귀엽죠 우리 윤서진오키님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비키 고객님 완전 똑같애 깨깨깨 오비키 뜯어볼게요 안에 뭐가 들었을지 비키언니 꼭 봐주세요 편지 서비스랑 1등 1.2점 3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전지 먼저 읽어볼게요 오마이비키 비키언니께 안녕하세요 비키언니 저는 오마이비키 영상을 구독자 8만 명 때부터 보는 12살 서진오키입니다 와 옛날 때부터 봤어요 8만 명부터 봤어요 우리 뒷내용은 제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8만 명부터 보셨어요 그럼 1만 명부터 보신거지 그 문신 몰카 아니면 제일 처음에 본 영상이 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주세요 자 여기 1점이라고 써진 것부터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뚜루루루 뚝 우와 뚜루루루루루루루 우와 인수다 너무 귀엽잖아 오 예쁘다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너무 예뻐요 2점짜리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하트 스티커 나 이거 진짜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우와 그다음 여기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인스가 진짜 많이 들어있고 좀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우와 와플이랑 와플이랑 ABCD 스티컵니다 우와 방안 대만의 3점짜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우와 이것도 귀여운 스티커 우와 이거 완전 구간인형 인수다 너무 귀엽다 코도 있고 아 정말 예쁜 게 많이 들어있네요 3점이라서 오 이런 종이도 주셨고 더 많이 주셨네요 헉 떡매 있어요 떡매 우와 떡매 이거 너무 귀엽잖아 오마이비키 떡매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서비스도 한번 끊어볼게요 제일 기대되는데요 우와 정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들어있을지 헉 헉 어 이거 서비스 아닌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지 이게 제일 좋아요 구독 좋아요 펜하트 펜하트 좋아 너무 다른데 잘 그렸죠 와 구독 좋아요 고마워요 우와 우와 마스킹 테이프 너무 귀엽잖아 잘 쓰겠습니다 서진우피님이 이것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귀엽죠 보여주세요 헉 핑크빛 보라색 슬라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우와 한번 만져볼게요 어떤지 직접 만든 게 어떤 우와 우와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걸 직접 만들지 오 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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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기하다 우와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로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춤